엎드려 리허 하고 엎드려 горρούо 좀 먹어야맛 더 맛있네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이건 저의 손으로 같이 먹어야돼요 이 점은 여왕이나서 먹어야돼요 정말 맛있어요 나는 저에게 맛있게 먹어야돼요 저의 손으로 먹어서 먹어야돼요 이 점은 절여진 이 점이 많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에게 이 점은 절여진 점이 제일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맛있게 먹는 중 맛있게 먹어볼까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